토토힐에서 전해드리는 최신 먹튀사이트 리스트 오늘도 토토힐 고객사이트 및 게시판으로 들어온 제보를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먹튀사이트는 일부입니다. 배팅 전 토토힐 먹튀사이트 게시판으로 오셔서 이용하시려는 사이트 먹튀일였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토토힐에서는 최초 먹튀신고에 하나여 먹튀포상금 10만원 지급해드립니다. 먹튀신고 토토힐에 가장 먼저 해주세요. 여러분의 먹튀신고가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자 토토힐 먹튀 게시판 사이트와 고객센터로 접수된 최신 먹튀사이트 바로 확인해보시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먹튀사이트는 토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란 뗄라야 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. 가입 포인트 미끼로 유인하여 소행 먹튀하는 수법부터 뭐 양방으로 몰아 몰수해가는 건 차라리 어디서 들어본 먹튀사이트의 수법입니다. 최근에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한 유저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먹튀사이트까지 판을 치는 지경입니다. 원금까지 먹튀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용자분들께 당부해 말씀드립니다. 토토사이트 이용 전 토토힐 먹튀 게시판에서 반드시 먹튀 이력 검색하셔야 합니다. 한 번이라도 먹튀 이력이 있는 사이트면 메이저라도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. 에이 나는 한 번도 먹튀 사이트 걸린 적 없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. 아직 안 당해보신 것뿐 언제든 당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 조심하시는 길이 바로 사이트 이용 전에는 몇 번이 되었든 토토힐에서 이용하시려는 사이트의 먹튀 이력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.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먹튀 이력이니까요. 저희 토토힐은 업계선도 주자로서 안전한 베팅 문화를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